와아 그만 좀 쳐빠지라 미치새끼야 진짜 오늘 월드컵인데 조금만 올라주면 안되겠나 아 쳐빠지고 있네요 여러분 자 오늘 주식 꺼버리고요 오늘 10시에 대한민국 가 가나 요것만 생각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TV 레버리 꼬박이 3배짜리 투자했다가 현재 싼 꼬비 취급을 하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아 마이너스 72.54 돌아삐겠다 진짜 돌아삐겠어 여러분 지금 중국 코로나 제로 코로나 이 시브라 제로 코로나 때문에 아 지금 뭐 애플이 난리가 아니고요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중국에 데모를 하고 지금 시진핑 물러나라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제로 코로나에서 중국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고 있고요 이거는 또 무슨 기사고 야 시진핑 매영 중국 고위층 이 몇조가 4272조 이 시브라 진짜 개 같은 새끼 진짜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또 멍청이다 이거 아니 제로 코로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 뭐 중국이 뭐 오늘 인구소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중국 때문에 지금 증시가 개박살이 나고 있고요 뭐 이거 때문에 계좌도 개박살이 나고 있지만 하이탱이 공상당 러시아 중국 북한 하이탱이 이름마들 때문에 아 지금 계좌가 녹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연주원들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가지고 금리 이상을 졸락한 시벌 탱탱 영감탱이 제롬 파울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를 쳐맞고 있으니까 남 탓을 계속 하고 있는 남자가 물린다구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마이너스 72%인데 누구 탓은 해야 할까 아닙니까 도요국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니가 투자를 잘 못해가지고 왜 남 탓을 이렇게 하겠죠 예예 맞습니다 저는 일반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 당연히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자 12월 1 날 제롬 파울행께서 입놀림을 합니다 3시 30분에 연설을 하는데요 아 과연 어떻게 연설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히 이 연설로 인해 상승을 할 수 있고 다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심하게 매파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비두기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비두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가는 어느 정도 그것도 예상하고 주가가 조금밖에 안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선방향으로 돼가고 있다 제롬 파울행께서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어느 정도 두고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CPI 지수가 12월 13일 날 나올 건데요 저는 분명히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중국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이 개박살이 나야지 CPI 지수가 확실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당연히 중국이 개박살하면 공급망 때문에 경기 진체라든지 더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CPI 지수가 빨리 떨어져야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게 호자 아닙니까 자 이제 축구 경기 한 시간 정도 남았고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그만 좀 쳐 떨어지라 도대체 산타 할아버지 언제 옵니까 산타 랠리 언제 옵니까 좀 오이소 자 산타 랠리는 올 거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계속 매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 장기 투자는 월봉 차트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91달러에서 지금 21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박인세인입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한다 자 FNG요 똑같습니다 이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이때 계속 매수를 해야 한다 자 SOS 3% 하락하지만 이때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 자 BOA제트 상패되기 1분 직전인데요 이때 358달러까지 간 이 종목을 지금 현재 27달러에서 계속 매수를 해야 한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 72% 있을 때 아 지금 매수하면 최소 2배인데 아 6개월 안에 2배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현금이 없네 자 운행님이 했단 말입니다 시장이 탐욕 중일 때 공포에서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가져라 즉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이 안 좋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 경기 진체가 올 것이다 오만 악담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자 우리 큰 아버지가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잘 들으시고요 홀딩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멘탈 잠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추천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가겠습니다 화이팅